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배수진입니다. 자 우리 오늘 5월 19일 HSK 시험 적중득강 5급 쓰기 같이 볼 건데요. 자 이번에 4월 달에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믿고 있었는데 그쵸? 이번엔 존영문도 나오지 않았고요. 피동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준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쓰기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옛날에는 빼이짜문 그쵸? 그 다음에 존영문 이런 것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암기식? 그렇게 우리가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느낌 그 필로 아무래도 이 쓰기를 푸는 연습을 했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문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수로부터 먼저 찾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구조 주어 그렇죠. 수로 그 다음에 목적어 있습니다. 주어를 꾸며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관영어.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이 더가 있죠. 그럼 더가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명사가 나온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준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부사어. 네. 많은 학생님들이 부사어 하면은 부사 그렇죠.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것만 아시는데 이번엔 이번에는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시간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사어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수로를 수로 뒤에서 목적어 오케이. 자 이 목적어 목적 앞에서 꾸며주는 걸 관영어. 이런 기본 구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한자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5급 단어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자 이 두 글자 갖고 막 암기식의 그런 게 아니라 한자를 유추해 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따페이. 짝꿍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는 4월 시험이 아닌 3월 2월 시험에서는 짝꿍 어휘 중에 이게 있었단 말이죠. 다행히 뭐예요? 정쇼야리. 그렇죠. 스트레스를 견디다. 이런 식으로 짝꿍 어휘, 따페이 어휘들을 조금 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도 어쨌든 있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 겸어문입니다. 여러분들, 겸어문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겸어문의 뭐를 우리가 주목해라? 그렇죠. 첫 번째 수러를 주목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수러의 대표적인 사역동사. 뭐가 나온다? 랑. 그 다음요? 슈. 그 다음에 쬐 또는 징, 링. 이런 게 나온다. 이 사역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수러 자리, 첫 번째 수러 자리에 올 것이다. 그러면 주어와, 수러와,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 술모. 그런데 이 목적어이자 이 자리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주어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일을 또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저는 뭘 하고 있어요? 겸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겸어문이라고 한다. 그럼 겸어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 동사. 어? 여기에 단어, 제시어 중에 뭐가 있다? 그렇죠. 사역동사랑.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슈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배치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동, 쉐, 만, 더 라고 있습니다. 자, 어? 친구들, 의 이거죠. 그러면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무슨 자리가 올 것이다. 그렇죠. 여기 뒤에는 명사. 오케이. 꾸며줄 것이다. 그 다음에 힘, 영양이라는 단어 시작. 리, 량. 그렇죠. 리, 량.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단어 용, 빠오예요. 여러분들 용, 빠오가 뭐죠? 순간 당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빠오라는 단어. 빠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손입니다. 그 다음에 빠오 하면 이렇게 큰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빠오, 오케이. 여러분들 손으로 가방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큰 가방을 이렇게 이렇게 안아야겠죠. 그렇죠. 포옹하다. 그래서 용, 빠오 하면 뭐예요? 포옹. 포용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랑, 워가 있어요. 그럼 랑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수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수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수러가 될 수 있는 거 뭐가 된다? 총마러예요. 충만하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충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자신감을 충만하게 하다. 뭐예요? 충만, 신, 신. 그렇죠. 즐거움을 충만하게 하다. 시작. 충만. 오케이. 르, 쥐. 입니다. 그러면 충만이라는 이 단어 뒤에는 뭐가 와요? 추상적 의미의. 그렇죠. 명사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만하다, 몰을 했었을 때 용, 버, 충만하다, 포, 이건 아닐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아, 무엇이, 어떤 것이 몰 충만하게 했다.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갈 것이다? 그렇죠. 동, 쉬만,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 버. 그렇죠. 친구들의 포용, 나에 대한 이렇게 포용심은, 포용은 누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뭘 충만하게 했다? 역량, 힘을 딱 충만하게 만들어줬다. 이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 쉬만, 다. 용, 버. 랑, 워. 충만하리량.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총만이라는 거는, 그렇죠. 추상적인 어휘랑 같이 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죠. 사육동사, 첫 번째 수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얘가 꾸며준 관영어고, 그 다음에 워가 목적어이자 두 번째 주어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겨머문, 요즘은 겨머문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시 또는 많은 사람이, 라고 했어요. 어? 이 단어 뭐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 처하다, 라는 단어 뭐죠? 미앤린입니다. 많은 학생님들이 얘랑 헷갈려 하시는데, 미앤뚜이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독해 때도 잘 나오죠. 얘는, 그렇죠. 어떤 상황에 맞서다, 용감하게 직면하다, 이 단어의 뜻이 미앤뚜이고, 얘는 상황에 처하다, 직면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앤린, 오케이. 그 다음에 시의의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직업을 잃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업,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계속 바람, 위험, 네, 계속 위험이란 뜻이죠. 그래서 리스크, 실업 리스크, 실업 위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오, 우리가 이 단어 뭐죠? 그렇죠. 뭐뭐라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시작. 그 다음, 찡지, 샤, 화예요. 경제, 하락. 그리고요, 여러분들 한자에 이 단어, 샤도 물론 당연히 요게 힌트가 될 수 있지만, 화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화 외우실 때, 왼쪽에 요렇게 있으면, 이게 하나, 둘, 셋, 요렇게 되면, 얘가 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막 흥건해요. 근데, 물이 흥건하다가, 여기 왼쪽에 요렇게, 눈만, 여기만 봐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막 가다가, 자, 어때요? 이렇게, 으, 하면서, 다리 슈, 네, 귀엽나요? 네, 아오, 이렇게 미끄러지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가 미끄러지다, 즉 경제, 하락,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린다 말이죠. 뭐가, 뭐로 하여금,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하게 했다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쉽게 보자면, 이 영화, 내가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나로 하여금, 되게 감동받게 했어. 해볼까요? 쭈부디닝, 슈, 워, 그렇죠. 감동이에요. 그러면, 아, 슈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상, 보통 사람이 나오더라.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렇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풀까요? 시작. 뭐가, 뭐로 하여금. 뭐가, 뭐로 하여금, 우리한테 실업위기에, 그렇죠, 맞이하게 됐다. 실업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게 되겠죠. 뭐가요? 경제, 하락이. 그래서, 읽어볼게요. 징지샤화, 시, 슈뚜렌, 그렇죠. 그러면, 슈뚜렌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당연히 수라가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멘닌, 직면하다. 멘닌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온다?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진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지샤화, 시, 슈뚜렌, 멘닌 시, 슈뚜렌, 시, 슈뚜렌,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으로써, 주어, 첫 번째 수라,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이자, 두 번째 주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오케이, 두 번째 수라,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이렇게 경험은 형태로 온다. 잊지 마세요. 요즘은 경험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셔서 시험 때 나오면 바로, 오케이,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본기, 부사어예요. 많은 학생님들이 우리가 부사어 하면 부사, 전치사, 명사, 조동사, 부, 조, 전, 명 이렇게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사어는 여러분들, 부사어는 뭐도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방금 얘기한 부사도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조동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도 될 수 있다? 시간 명사도 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구, 또 형용사구, 대명사, 주술구까지도 네, 이 부사어에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타깡리카이저라고 있습니다. 막 방금이라는 부사죠. 그래서 우리가 리카이 떠나다라는 수로 앞에 어, 부사, 오케이. 이게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니 능 지셔이자 당시대 진콘 뭐? 너 소개해 줄 수 있어? 당시의 상황을? 야구했었을 때 넘도 여기서 조동사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워만 지아 리 슈이샤 우리 집은 학교에서부터 그다지 멀지 않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렇죠. 전치사 구도, 그렇죠.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매이틴 샤오 랜깡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에 뭐한다? 피아노를 연습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명사가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 우리가 어떤 게 나왔는지 유형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우리가 조동사, 전치사구, 부사 이 위치를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이번에는 그렇죠. 시간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순간 헷갈렸을 수도 있겠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워밍추에다다 플러타 나는 명확하게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녀는 인내심이 있다. 라는 형용사 또는 얘는 명사도 되죠. 인내심 있게 나에게 설명하고 있다. 또는 오케이 음윤대명사 이 문장은 어떻게 번역하면 돼? 엄마가 부사어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부사어는 부사, 조동사, 전치사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 다음에, 수러 다음에 목적어란 말이죠. 그런데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며주는 애가 뭐예요? 부사어인데 그 부사어 중에서도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수러 앞에도 쓸 수 있겠지만 주어 앞에도 나올 수 있는 부사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뭐뭇에 관해서 다치시자? 관위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뭐뭇에 관해서 라는 단어 시자? 주위 뭐뭇에 따라서 수의적 이런 것들. 그래서 쓰기 이 부분 쓸 때 수의적 되게 많이 쓰잖아요. 수의적 뭐라고요? 셔후이 또 우리가 주어 앞에 쓰기도 하고 뒤에 쓰기도 할 수 있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 사, 주어, 티엔 또 갑자기 도란 그 다음에 순간 일시적으로 이시 이회, 이허 수의, 시, 수시로 마, 샹, 리, 거 이런 것들이 주어 앞, 뒤로 쓸 수 있다. 다만 예외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아무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더라도 절대 무조건 주어 뒤에만 올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쓰기 할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예요? 시작 깡 또는 깡깡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벌써 이징 이전에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 시작 정징 그렇죠. 여태껏 이란 단어 시작 종라이 오케이 마침내 종위 줄곧 이주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도 또는 부사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서 주어 앞 이게 아니라 이 부사들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쓰기 파트 할 때도 조심해 주셔서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다음 시험에도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량닌 지앤 찌우라고 했습니다. 자 2년 전 바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나 지앤 그 기업 오케이 그 다음 이징 이미 포어 찬러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지금 얘가 돌이고요. 우리 비 하면은 신발이 비 시에 이렇게 사급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신발을 샀는데 돌에 딱 걸렸어요. 어때요? 아우 망가지죠. 그래서 이 포어라는 단어가 망가지다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망가지다니까 파산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헷갈렸던 게 이 량닌 지앤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뭐가 있었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요? 당연히 수로부터 우리 먼저 찾아야 되겠죠. 수로가 뭐예요? 포 찬러 파산했다죠. 어디가 파산한 거예요? 그렇죠. 나 지아 지애 그 기업이 파산했다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나와요? 이징 이미 벌써 그 다음에 량닌 지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 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부사어예요. 근데 얘는 시간사죠. 시간 명사 그럼 얘는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면 시간 명사와 또 시간 부사가 있다. 그럼 뭐가 먼저 하냐면 시간 명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 다 같이 시작 나 지아 지애 량 량 량 지앤 그죠? 지우 바로 이징 이미 포 찬러 파산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띠디 남동생 그 다음에 다 타 지 췐 입니다. 태극권하다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 한자 많은 학생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얘도 한자를 좀 설명하자면 자 보통 우리 우리 태권도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좀 어설픈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덤비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손으로 손으로 네. 태극권 여기 이렇게 손이 쫙 있습니다. 이게 쫙 더 멋있게 했네요. 네. 이 태극권 요 한자 조금 생각하시면서 혹시 장문 쓰실 때도 조금 요 부분 조심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극권을 하다 그 다음에 여어가 있습니다. 여는 여기서는 뭐하다? 뭐뭐 하려하다 그리고 나서 짜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이모슈샹이에요. 카이모슈 하면 뭐예요? 개막식장이겠죠. 개막식상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형태로 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조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있었어요. 짜이가 있습니다. 짜이 뭐예요? 전치사구 여기서는 부사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 다시 주어부터 시작 띠디 자 동생은 여 짜이 남동생은 어디에서? 카이모슈샹 개막식상에서 그렇죠. 태극권을 하다 동사 뭐예요? 다가 있었죠. 여기서는 동사 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띠디 요자이 카이모슈샹 다 타이치 췬 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 이건 원래 이제 기본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조동사 그 다음에 여기 짜이 시험모슈샹 부사어 그 다음에 그렇죠. 수러 목적어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이겠죠. 그런데 요거 이게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전까지도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 쓰기 부분 저랑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액기스를 드리려고 좀 노력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젠 느낌 필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 갑자기 긴장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조금 잘 생각하셔서 그동안 배웠던 한자들 자꾸 한자들 유추하는 부분 연습하셔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나오는 그 저 따페 짝꿍 어휘도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했던 거 복습 잘하셔서 실력파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진정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전주어 침착하고 렁징 또 침착해야 됩니다. 정말 침착하게 잘 여기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하셔서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잘 배웠던 것들 기억에 떠올리면서 침착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분명히 총판 파후이 여러분들의 발의를 충분히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 꼭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파고달 배수진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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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